운명 술래잡기 모드입니다. 근데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임포스터가 시작하면 자기 임포스터라고 고백하고 고백해야 돼? 잡으면 돼요. 그 전에 나머지 시민들은 미션 완료하면 되고 엄청 재밌대요. 저도 안 해봤지만 그러면 이거는 마이크 계속 켜고 하면 되나요? 네, 이거 마이크 계속 켜고 무언가 아닌가? 뭔 게임인가? 오로지 피지컬만입니다, 여기. 오로지 피지컬만. 방선 짜는 능력과. 잘 받은데.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네! 누구야? 누구야? 인포 밝히세요? 고탱이다! 고탱이다! 아 웃겨. 고탱이야? 어! 아! 서정님 죽으셨다. 좋았어! 인모 해야 돼요 여러분! 인모 학습 차이드네? 인모도 해야 돼. 인모 먼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응. 인모 왜 이렇게 많아. 아 죽었어. 아! 오! 끝났다! 어때요? 아이고? 오오.. 이런 거구나? 시청자님! 내가 버린다? 제판이다. 아니야! 다 죽어간다. 오! 깜짝아! 젠 님이구나. 따라와 따라와! 나만 따라와! 저기요! 이거 잡아주세요! 대신 들어주세요! 대신 들어주세요. 개웃겨. 으아아악! 아 크.. 여기서 죽네?! 손배도 빨리 막야지! 손바 뭐해요! 저거 원짜로 안돼!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아래 있을게! 아래! 위에만 해! 위에만! 아니구? 러봐라! 아! 야! 아래! 누가 해야지?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산소 터뜨리고 입고에서 기다리는 게 어디냐? 마피아 사복음지. 마피아 사복음지. 재밌다. 네, 상관없어요. 누구야? 누구야? 빨리 말해요. 왜 안 알려줘? 헉? 얘기해줍니다. 혜리, 혜리, 혜리. 자, 혜리 부엌에 있어, 혜리 부엌에 있어. 다들 도망가.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여기 시체가 있어. 미션하기 너무 무섭다. 저기, 여기 아래쪽. 아, 죽었어. 존님, 뭔들이야. 뭐야, 뭔들이야. 미션은 빨리 해야 돼. 미션이야, 미션. 빨리 시체면서 해. 오, 깜짝아. 창고, 창고, 창고. 창고. 와, 존님 안 돼요, 걸로 하면. 존님 안 돼. 아, 존님. 눈앞에서 죽었어. 아, 시체구나. 나. 오, 혜리님. 원자로, 원자로. 어, 혜리님. 손바 친정해, 손바 친정해. 창고, 창고, 창고. 너무 무서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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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이시에서. 거의 다 했다. 내가 죽으라고. 갈리이시에서 50만인 거야. 미친아. 무기고, 무기고. 거짓말이야. 누가 빨리 미션해. 아, 무서워. 어, 내꺼 남았나 봐. 나, 나랑이. 나, 나랑이. 나, 나랑이. 이거 어떻게 해. 난 혜리 죽으면. 와, 나, 나랑이 죽으면. 와, 마지막 거 어떻게 하나 했네. 와, 재밌다. 이 게임에서 스릴을 느끼네. 아이고, 아쉽네요. 아, 스릴 미쳤다. 재밌네. 너 왜 뻥한다고 하시더니 소원을 잃으셔가지고. 아, 그니까 완전 구보 게임이야. 재밌다, 나 인포도 한 번 해보고 싶어, 근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어, 메란님 인포도. 어디 있을까, 사람은 모두 후기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메란, 무슨 생일, 메란? 메란님 어디 있어요, 지금? 저요? 모르겠는데요. 도망가! 도망가! 수고하십시오. 이제 의무식 쪽으로 간다. 의무식은 안 돼, 안 돼. 뱀섰어, 뱀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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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이명소리가.. 식당 왔어, 식당. 식당 왔어. 식당이야. 스타베는 거룩. 으악, 아악! 오오오오오. 저거오오오오. 讨어, 저거오오오오오. 지오오오오. 지오오오오오. 마지막, 마지막 한마디! 안돼! 살려줘! 어 뭐야! 야 이게 건의가 됐었어? 아 미션이나 빨리 해야겠다. 아 미친 미션 계속 걸리네? 어 미친 미션이 뭘까? 너무 궁금하다.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 안돼요, 안돼요. 너무 무서워! 황호조정. 했다. 다 했다. 어디 있을까? 어 내 시체! 내 시체 옆에 펫 울고 있어. 여기 살아도 갈 수 있어? 오케이, 나 임무 끝났다. 나 임무 끝났다. 이제 도망대기. 와! 임무 끝났다면서 죽으면 어떡해. 우리 이제 살아낸키만 하면 돼. 한 명 어딨지? 아 여기 계시는구나. 아 안돼! 끝난다! 누가 하나 안 했어? 오! 오! 와! 이거를! 와! 이거를 잡아? 진짜 잘 찾는다. 역시 리빙 레전드 맨 라잇! 이걸 줬다고? 와 둘 남아 했었나 보다. 탱탱한 승부였다 할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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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뭐야. 유령 중계만 빼죠. 유령 중계하면 너무 힘든 거 같아. 땡. 자. 아. 태훈이다. 태훈이다. 도망가! 나 손목 보러 갈래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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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간다 보다. 여기 사람 짱 많아. 시야가 좁아. 시야가 좁아. 그래야 그냥. 자. 이쯤에 애들 항상 초반에 이쯤에 볼. 어이구! 어? 누구죠? 다 했나? 오! 아 건너놨니! 아아! 안 돼! 달리기가 왜 이렇게 빠르신지? 아아! 저길라 가지마! 저길라 가지마! 살려줘! 아! 바빠님! 거기 안 돼! 아아! 정답! 아아! 바빠님을 제물로 맞췄다. 미션이 너무 안 돼 있는데? 아 맞아 나 미션 미션 해야지. 안 까먹고 있어. 죽은 사람 놀지 말고 미션 해요. 아 죄송합니다. 오 태현이 헛다리 헛다리. 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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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아! 식당! 안 돼! 안 돼! 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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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와~! 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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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뇌원님 못 찾겠어! 여러 명 Mambo AND听합니다! 아싹 488m Davis firewall 생각보다 길다. 되기까지 너무 아쉽다.. 너무 무섭다.. 농법게임이야.. 존입니다. 존! 쓰자 돈!! 존님 복수일 기회!!! 안 돼!! 그럼 도망가 Neben! 식당? 밥 먹으러 갔어는 뭐야? 비빔밥! 메뉴 확인! 비빔밥! 비빔밥! 여기서 망 봐줘야겠는데? 오나오나? 선박아 근데 망 볼 정도의 신경이... 그러게... 오! 너무 좋다! 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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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창고! 창고! 존님 신나요? 복습을 주나요? 너무 신나요 나 업로드 좀 지켜봐줘 야 그런 말을 흘리면 어떻게 해 업로드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 당기실! 아이고! 아 이게 죽네 아이고! 오케이 나 임무 다했다 임무 다했다 다했당 거의 다 갔다 이번에 다 했는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하나?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아! 아! 카드 긁는 거구나 아! 카드 긁는 거구나 아! 카드 긁는 거구나 쿨 줄일까? 15초 너무 긴가? 쿨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황베리인가요? 지금 제일 좋은 듯 그게 뭐야 황베리인가요? 황베리인가요? 아! 또로원 누구야? 누구? 고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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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고템 무기고! 고템 무기고! 오! 무기고가 어디야? 아!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봤어 아 뭐야? 주황색 아니었어요? 아 뭐야? 우와 다 일로와! 고템 시야 레전드! 나 방금 여기 있었는데 고템 시야 고템 시야 레전드 다 맞지롱 아! 임선바 입놀림 레전드 괜히 말해서 죽었어 아 뭐야 죽었어요? 아 그러네 여기 시체 있네 진짜.. 안녕하세요 오! 아이고씨 아 시체 구경하다 죽었다 어디있을까? 거기다орон아 미션 다 해감 하나하나 하면 끝 어? 미션은 많이 했네 왜 다 죽어있는 것 같지? 누구 사람껴? 어디 죽기 전에 말해? 여기 식당이었는데 오! 아 이고! 아 아 아쉽다 누군가요? 와 메란님 엄청 잘 걸려 우리 상대는 레전드 프로게이머입니다 여러분 어 뭐야 여기 언제 죽었어? 벌써 누가 죽어있네? 그냥 누워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누워계셔 어디 있을까? 벤트를 보고 계신 건가? 와 뭐야 이거 식당 둥글게, 식당 둥글게 돌면은 잡기 힘들잖아 시합아 잡기 힘들긴 하죠 삼바님 마지막 한 마디 5, 4, 3, 2, 1 오케이 마지막 말 메란님 창고! 창고로 안 한다! 마지막 말씀은 창고엔드 이거 너무 치직거려가지고 무서워 와 근데 진짜 잘해 와 나 기절할 뻔했어 진짜 어 삼바 엔딩 죽었어 죽었어? 담백하다 어디 숨어있어야 안 들킬까 마지막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저요 나나 파이팅 어디 숨어있어야 안 들킬까? 미션 해주세요 저 다했어요 저 금방 끝납니다 아니 선배님 선배님 겁나 일찍 죽었으면서 나 홈 들고 다니는 유령인데 방금 죽었어 방금 죽었어 유령이 열심히 하고 있어 유령이 하고 있어 유령이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저 유령들이 보여요 음?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야 저기 황가리님! 아니 혜리 죽었어 진짜 저거 본인이 와 본인이 죽은지를 몰라 와 매드라이프를 이겼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다 뭐랄까 다 처음 뵙지만 준비 잘했습니다 High تھ 3 3 4 4 9 10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